답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공입니다. 오공이라고 해서 오공 들어가면 참 재밌더라고요. 손오공 종목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포장용 OPP 테이프 생산 자회사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관련해서 테이프 만든 업체인데 우리가 점점 테이프를 많이 쓰이게 되죠.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즘에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한 부분은 오공 본드입니다. 접착제와 관련해서 접착제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를 통해서 점유율 약 1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구조고요. 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있는데 영업활동연금 흐름이 1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펀더멘탈이나 로직적인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제가 가장 메리트 있게 본 것은 차트입니다.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타종목에 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. 상승을 작년도 2020년도 2월 3월에 했다가 지금 주가가 흘러내려서 약 1년간 조정을 했습니다. 1년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루함은 없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정배월을 만들었습니다. 최근에 정배월을 만들고 주가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매수당가는 5,100원 정도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돈도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목표가는 기준적으로 봤을 때 한 6,000원 정도까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손전라인은 4,000원인데 차트 위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손전라인은 4,000원입니다.